안녕하세요. 판례공보호문장제 판변치비의 박판두겸 전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적금 매체 보관과 대권 경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08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사가 상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니까 대법원에서 항구를 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유죄 취지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협조자입니다. 어떤 경위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불법자금세탁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불법자금세탁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지정된 계좌에 보내주면 14%를 주겠다라고 또 그 성명불상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락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A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했더니 불법자금세탁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있다더라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이후에 이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서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뭐라고 봤냐면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돈이 있으니 그걸 인출해서 지정 계좌에 보내주면 자기가 10%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성명불상자는 A라는 사람들이 14%를 받아도 자기가 4%를 먹고 10%를 피고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물론 피고인은 모르죠. 어쨌든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어주면 10%를 주겠다. 이 제안을 받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 두 장을 전달받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두 장을 전달받아서 보관을 했죠. 이 체크카드는 경찰이 피고인 검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았는데 이거는 경찰이 피고인 검거를 해서 준비한 거니까 딱 받으니까 수사기관이 전자금융권 위반 즉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보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한 걸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인출해서 계좌에 넣어주면 10%를 주겠다라고는 제안을 받았고 10%는 인출한 돈, 인출해서 보내준 돈의 10%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찾으면 90만 원만 보내주고 10만 원 네가 가져라.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가 대가나 대가 수수료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때 이 대가가 적금 매체 보관을 위한 대가를 말하는 거냐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체크카드는 범죄 이용자 목적으로 보관하면 되는데 이 체크카드는 애초에 경찰 수사기관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체크학에서 쓴 카드예요. 이게 범죄 검거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카드지 범죄를 이용할 목적으로 애초에 쓰일 카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만한 피해자에도 없고 그런 돈이 들어있지도 않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건만남을 위한 피해자를 협박해서 받은 돈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가라는 거는 적금 매체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익으로 타인 계좌 불법 이용 행위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타인 계좌를 불법 이용하는 것도 대가에 포함되고 그런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하고 있어도 대가 목적으로 타인의 적금 매체 보관하는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미필찬 인식이 있으면 좋다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건만남 피해자를 피협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 알면 된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적금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도 고려할 필요 없다. 즉 조건만남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보관한 거고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 즉 불법자금 세탁이라는 범죄를 이용할 목적으로 적금 매체를 보관한 거기 때문에 전자적 금융거래법 위반이 맞다라는 거죠. 즉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대법원이 적극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빨리 진화하고 있고 피해가 크고 또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이나 법문의 규정으로만 처벌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자꾸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불법적인 대가나 목적으로 적극 매체에 보관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상당히 대가나 목적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사건에서 대가 목적을 이렇게 인식했다고 해서 다른 유사한 범죄나 본문상에 있는 그런 범죄도 똑같이 복용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대가 관계, 대가 관계, 대가 관계가 없으면 대가 관계라는 것은 적극 매체 보관을, 대가를 위해서 보관한다. 이거인데 이 대가라는 게 꼭 적극 매체 보관에 대한 대가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타인 계좌 이용한 것까지도 대가면 그 대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다른 범죄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변호사라면 이 판례를 그런 범죄에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또 이렇게 검사가 다른 범죄도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적극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